하하하하하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무대인가요? 이번에는 우리 박정환이 모실건데요 이분은 몸에다가 뭘 이렇게 잘 때 애기들을 업었나 봐 뭐가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분은 일반 각설이 쿤바가 아니라 본인 창작하는 각설이 저도 오늘 처음 봤지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모셔서 공연을 두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환영해주세요 박정환 모십니다 넣어주세요 미아리 눈물목에 이미 떠나는 별목에 과연 눈이 앞을 가려 그 몸으로 헤매릴 때 당황시키네 찰칵출로 주숭고 눈빛째로 뛰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벽 절벽 흘러가시고게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여보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? 오늘의 쌍둥이는 눈을 뚫고 깜빡을 기다리다 이제 막 서서 죽기 시작했어요 조시 안나오네 옆집 아저씨가 어제 제일 다파로 구워서 동지선달 기나김방 복불람절을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? 십년이 가고 백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감동 시작 가져오세요 가발 우리의 한마는 우리의 상자 우리 우리의 성인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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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하고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와서 울고 너도 까만 입고 계여 하나님 미아리 오게 엔컬! 엔컬! 안녕하세요.